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가 주최한 최신 건축 모형 전시회가 시내반공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과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젊은 공학자들이 심혼을 기울여서 연구한 여러가지 작품들은 관람하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가지각색의 최신 주택의 모형과 병원 건축안, 국회의사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문인 비행장, 대사관, 시민회관 등을 구상한 설계도와 모형 등은 우리나라 건축계에 첨단을 가는 우수한 작품들입니다.